네, 안녕하세요. 쇼미드웨팅과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태문유, 쪼안! 럭킷 스트랩 코튼 시리즈예요. 네, 얘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코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리 스트랩에 비해서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어깨 미끄럼 방지, 그리고 통기성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코튼이라서 굉장히 좋죠, 이게? 느낌 자체도 좋고. 그래서 특허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스트랩 잠금 시스템이 되어 있죠. 좋게. 띠용! 초점이 안 맞죠? 네, 스트랩 잠금이 있어요. 스트랩 락이 달려있는 스트랩이라는 얘기죠? 띠용! 예, 이거 완전 진짜 대박 물건! 항상 스트랩을 사면은 우리 스트랩 락을 사야 됐잖아요. 자, 스트랩을. 그냥 이 스트랩 핀이 있는 기타에는 무조건 다 장착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벌려서 스트랩을 껴. 그리고 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랩 락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해서 다시 빼면 되고. 와, 이 락. 이거 진짜 특허 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그쵸? 와, 락. 진짜. 그리고 길이도 이제 길이감도 굉장히 좋아요. 152cm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짧은 거는 91cm까지니까 뭐 짧게든 길게든 길이 조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폭이죠, 이게. 5cm 정도예요. 뭐 엄밀히 말하면 5.08cm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기본적인 스트랩은 5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 번.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난 지금 너무 긴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맸다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맸겠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역시 코튼. 저는 이런 재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어깨에 무리도 안 주고 굉장히 몸에 착 감기고 어깨에 미끄럽지도 않고요. 재질도 너무너무 너무 좋고 좀 편하네요, 굉장히 착용감이. 이게 32,000원으로 가격이 기본 좋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락킷! 스트랩락이 특허받은 스트랩락 스트랩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대 תèces요! 인터뷰 인사